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요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새해 첫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단 말씀과 52주 강단 말씀이 우리 모든 연역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송도와 현장이 또 성경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위드 임만을 온니스의 축복 속에 현장의 빈 곳을 찾아서 237의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길갓에 떨어지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메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백배의 결실이란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온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현장에 생명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본당 헌당과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인 바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나의 능력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영적인 고센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백배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 바로 밭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결실의 걸림돌 제거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 밭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길가 밭입니다 길가 밭, 바로 깨닫게 못하는 것 길가에 떨어진 이 씨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주워 먹기 때문에 또 새들이 주워 먹기 때문에 결실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굳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고 또 말씀의 중심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에 또 내 생각에 또 딴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 지지도 못하고 마음에 또한 신겨워 지지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아 내가 피곤해서 아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어려워서 아 내가 이렇게 놓칠 수 있지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예배 시간을 공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인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끌려가게 합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딴 생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시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또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로 전혀 결실이 없는 바로 형식적인 크리스천의 그러한 정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 비참한 것이고 사단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10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도다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맛있습니까?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더 간절히 더 사모하며 듣고 싶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중하여 듣는가 우리가 영화나 또한 노래 요즘에 트로트가 너무나 인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을 듣거나 또 드라마를 볼 때 말하지 않아도 집중력과 또한 몰입이 너무나 잘 되어서 감동받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면서 중요한 노래 암송도 되어지고 중요한 대사들 외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감동도 없는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쉬워지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살면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절대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또한 이루어 주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 밭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아 나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라고 고백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시험이 오거나 조그만한 자존심 상한 말을 듣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핍박이 오거나 사건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송포해야 되느냐 사단이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날 무너지게 하는구나 흑암아 떠나가라 모두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송포하시고 영적으로 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언약 성취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걸림돌입니다 이 밭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썩고 없어질 세상적인 소론에 잡혀 이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여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소론의 감동 소론이 말하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세상에 부유한 이 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보고마 속에 생명을 살리는 일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 성취에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먼저이고 날마다 이 권의 감사와 감격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것 다 가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언전하신 그 계획하신 뜻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잡고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연소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씨 뿌리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가정안에도 있고 우리가 가는 모든 지역현장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일단 말씀의 씨 보금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또 성김과 헌신의 자리로 직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여 감당할 때 이 모든 것도 바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점검해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기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좋은 기도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강단의 언약에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생명 살리는 언약 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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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을 할 때 나는 너의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강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7 빈 곳의 현장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의 현장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의 빈 곳 구역과 지역의 빈 곳 교회 안에 빈 곳 여러분이 성기고 있는 기관 안에 빈 곳 버려진 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발걸음이 이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백신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부작용 이라는 또 여러가지 또 일어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백신은 너무나도 중요하듯이 12가지 현장 속에 문제 가운데 많은 모든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곳에 영적 백신인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여 또 썸이 중직자의 대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단 강단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직하고 충직하게 예수 크리스도 안에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실의 플랫폼 구축입니다 백배로 결실하는 마음밭은 바로 좋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사실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여 백배의 결실을 하는 밭입니다 백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로 완전수를 말하는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충만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살린 일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났다 창세기 3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2021년도에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영적 자세를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문난 초대교회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이 대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또 믿음에 고백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믿음에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강단의 흐름과 영적으로 완전하게 온리스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 교회가 또 마음껏 전도와 성교 속에서 렌넌트 다음 세대인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본당 헌당에 또 237 보금화에 주역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금의 경제 빛의 경제 237을 위하여서 주신 그 경제를 통하여서 모두 다 증인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생각의 오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냉동실에 얼린 음식 냉동실에 얼려있으면 절대로 상하지 않을 것이다 벽돌 이 식품은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해치게 되어지고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 식품이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의 틀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벽돌 식품처럼 과거의 옛틀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연장과 모든 곳에서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이 백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매주일 매일 새로운 양식인 오늘 주시는 신선한 영혼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또 종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매주 예배에 성공하고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2021년도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것에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언약 인생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백배의 결실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우리 송도님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새해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꺾여주고 생명 살리는 자리로 복음의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모든 예원의 중직자들을 위하여 집봉 맡은 자들을 위하여 산업인들을 위하여 번당 헌당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정식을 위하여 또 람면트들을 위하여 또 본부 훈련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해하는 결실의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깨닫고 소련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명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보금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하나님 강단의 어른과 영적인 온니스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 열방 가운데 보금을 증가할 수 있도록 본당 원당과 237의 보금화의 주역으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약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단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도하여 주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때 조금도 피곤치 않냐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강구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오실을 그날까지 생명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원의 모든 중기자들과 우리 예원의 모든 내면 틀과 성도들의 일일까지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경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여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내 입을 열게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의감의 조제의 세력이 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코로나19의 모든 흑암에 또 떠나가게 하시고 이 백신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개발되어져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참된 예배자의 축복 속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매심의 분초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즉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